8번 문제입니다.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려놓았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선지의 옳고 그름을 표현하도록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정의역은 x는 1보다 크다.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이게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므로 x는 1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2번은 로그함수에서 치역은 이렇게 되므로 실수 전체입니다. 3번 정근선은 x는 1이다. 여기 x는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맞는 표현입니다. 4번은 점 0,3을 지난다라고 써있는데 실제로 x에 0을 대입해보면 0,3이 아닌 0,2가 지나므로 이것도 틀렸습니다. 5번은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합니다. 이건 증가함수인지를 물어보는 선지인데 이 그래프는 감소함수이므로 이 5번 표현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오른 표현은 3번에 있으므로 답은 3번입니다.